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회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눈검 관련 팁을 올릴 예정인데 제가 최근에 한눈검을 응시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어떤 유형이 좀 어렵고 공략이 필요한지 많이 질문드리니까 일제감정기 시기 독립군 및 단체 암기법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유형이 내용도 많고 이름도 비슷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공략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서 다루는 공략법의 내용은 모든 사례에 100% 적용되지는 않아서 예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공략법이라는 것을 먼저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제감정기 시기 독립군 및 단체 유형을 어려워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근대사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아 여기부터 500년인데 벌써 따라잡기 힘들어요. 근데 근현대사 들어오죠. 100년 사이에 뭐가 마구마구 나와요. 연도도 짧아. 내용도 깊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 유형을 딱 암기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인이 일단 첫 번째로 단체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가령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대한광복회, 한국광복군 와 한 장 하는 거죠. 아 물론 조상님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진짜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맞아요. 그거를 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험건부는 너무 힘든 게 맞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 처음에 암기하기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업적이지만 시험으로 풀기에 너무 힘든 그 유형. 그리고 각 단체가 활동한 지역도 되게 다양해요. 국내 지역도 있어, 간도 지역도 있어, 만주 지역도 있어 충칭 등 되게 다양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공략하려면 단체 이름을 조금 더 쉽게 구별하고 기출해서 좋아하는 키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공략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체 이름을 쉽게 공략하는 방법으로써 제가 이 단체랑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1910년대부터 20년대 단체는 대안이라던가 독립으로 시작하는 단체가 많고 30년대 그리고 40년대 단체에는 조선, 한국으로 시작하는 단체가 많아요. 예로 여기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인국민회 이런 식으로 대안이라던가 독립으로 시작하는 단체가 많다거나 아니면 1930년대, 40년대의 경우에는 한국, 조선, 조선, 한국, 한국 이런 식으로 그나마 조상님들이 나름 어떠면 배려를 했는지 재밌게도 1920년대랑 30, 40년대 단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지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조건에 안 맞긴 해요. 근데 일단 이 틀만 잡아놔도 10년대, 20년대 단체는 이런 이름이 많고 30, 40년대는 이런 이름이 많다. 그것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랑 활동의 공략을 쉽게 공략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그나마 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한 단체 외우기 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형이 나왔어요. 근데 사료에서 뭐 쟁취라던가 혁명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되면 조선의용대의 확률이 높아요. 다른 단체는 솔직히 너무 사료가 다양해가지고 제가 딱 못 입어주겠는데 이 조선의용대만 예외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족주의 성향의 그런 인물이 만든 단체가 있고 아니면 뭐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인물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일단 이 조선의용대를 만든 인물은 기본적으로 김원봉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사회주의 계열이라 뭔가 그런 관련된 사료에서도 뭔가 쟁취라던가 혁명 같은 뭔가 그런 사회주의 계열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이 인물이 뭐 지금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뭐 그 인물이 나쁘다, 옳다 이런 인형 논쟁은 제발 안 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기초풀이로서 이걸 제공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이걸 했다가 잘했다, 못했다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보다는 관련 전투 장소가 주로 언급되는데 이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여기선 다 못 따르고 제 개인 교재에 각 단체별로 암기법 만들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거 참고하셔 그냥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럼 실제 사료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잘 보시면 일단 제가 쟁취랑 혁명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사료도 여기 조선 혁명가 아니면 여기 독립을 쟁취한다. 여기 또 이거 잘 보면 그... 이거 조금만 크게 할게요. 그... 여기 뭐 조선 혁명 천년 이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혁명 행동의 기회를 얻어 이런 식으로 뭔가 조선혁명... 조선의용대랑 관련된 그런 사료들은 뭔가 여기 나온 그런 쟁취라던가 혁명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이 단체만큼은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관련 장소를 구별하는 팁도 조금 전달해드리면 이 독립군이라는 게 시기가 흐를수록 그러니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점차 위쪽으로 그리고 왼쪽을 이동해요. 그러니까 물론 종합적인 면에서는 뭐 연해주로 가신 분도 있고 미주지역으로 가신 분도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자주 출제되는 그런 독립군이라던가 단체의 활동을 고려하면은 대체로 이 흐름을 따라요. 그래서 뭐 대충 예시로써 신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위주고 20년대에는 간도 및 만주 참고로 간도가 만주의 범위에 속해 있는데 그냥 좀 편의상 간도랑 만주로 나눈 거고 30년대에도 뭐 초반쯤에는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활동하다가 후반쯤에 들어오면은 뭐 우한이라던가 충칭 이런 지역으로 그러니까 중국 지역 내로 아예 이동하는 거 봤을 때 점차 한반도에서 위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한 특징을 보여줘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국내에 있는 단체들은 대체로 그런 단체가 있어요. 뭐 독립의군부라던가 대한광복회라던가 그러니까 신년대 단체는 여기 한반도 내에 있다가 이게 점차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 보듯이 뭐 북로군정선군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대한독립군 이런 단체들은 또 간도에서 활동하고 또 뭐 1930년대도 여기 뭐 북만주, 남만주 이런 식으로 점차 위로 쭉쭉 올라가요. 여기 1920년대라면 여기 1930년대처럼 이런 식으로 점점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점차 왼쪽으로 이동하죠. 여기 봐봐요. 지금 오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30년대 단체들은 점차 왼쪽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도를 꼭 다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점차 위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먼저 외워두시고 특히 조선의용대가 좀 암기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이 이 우한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우한 그러니까 우한이라던가 이 우한시에 있는 한커우가 조선의용대의 키워드로 정말 잘 나와요. 아까 여기서 다룬 이 문제도 여기서 다룬 이 한구 있죠. 이게 한구 자체가 한커우거든요. 그래서 이 우한이랑 한커우가 힌트로 나오면 또 조선의용대인데 이거 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단체는 한반도에서 만주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리고 중국 지역 내로 차근차근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한반도에서 점차 위로 이동해서 왼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아 독립군이 이런 활동의 흐름을 가져왔구나. 그걸 좀 암기하시면 왜 독립군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암기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위치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의용대 여기가 한국광복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시작해서 간도, 만주 그리고 중국 지역은 이렇게 쭉 이동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독립군 유형을 조금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제감정기식이 독립군 유형과 관련된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한 번에 드려가지고 바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영상에 다루는 이 내용 같은 거 최대한 모두 복습하셔가지고 아 이런 흐름으로 조금 더 암기하면 독립군 유형을 쉽게 공략할 수 있고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오는구나 그거를 짚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사 유형이라던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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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